거짓 보고를 하였으며 허위 사실을 말한 범죄 사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한 범죄 사실로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공군장교 5명, 공무원 1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무원 1명, 전 부사관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임명장 안, 비, 영, 공군 20전투명 간 이해람 조사 사망 사건 관련된 군사법원 등에 대한 압수수생님, 다수의 관련자를 기록하였습니다. 20비 대대장은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지침을 어기고 거짓 보고를 하였으며 20비 중대장은 피해자가 전입한 15비 중대장에게 피해자가 별것도 아닌 일로 고소를 남발하므로 조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말한 범죄 사실로 성폭력 가해자인 전 부사관은 다른 군인들에게 자신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억울하게 고소당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범죄 사실로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하여는 계급과 지위에 따른 위세를 과시하며 수사를 무마하려한 증거를 포착하였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유력을 행사한 범죄 사실로 특정범죄 과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피해로 인해 급격히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심리적 의상을 입었고 회유, 명예훼손 등 2차 가해가 이루어져 좌절감과 무력감이 극대화됨으로써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에까지 이르도록 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기소된 피고인들이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기극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기술을 성폭력 피해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기술을